다 맞은거야 틀린거야 이씨 아 여기 맞는거 같아 내려봐 아씨 아는거 같기도 하다 아 저기로 어떻게 가? 개풀 가는 데가 없잖아 아 잠 여기가? 아 여기다 여기다 아 길 못찾는 나로서는 정말 뭐야 누가 지금 총쏘는데? 야 내꺼야 뭐야 누가 누가 뭐라는거야 지금 여름 비가 없는데 우리의 기술이 유행하여 유행하여 제 장르 유행하여 쟤 자취를 쫓고 있는건가? 그런거 같죠? 근데 이거 안바꿔놨어 흐흫 어? 아 썸머신고 있는데 그런총 없나? 이게 탄창은 한 이정도 돼 70발에서 100발 에이 이건 좀 근데 데미지는 한 아까 토그나 토그정도나 아니 아니 토그 아니 아까 그 월트라팩 넘는게 아까 그 제이콥스 정도 그런거 없겠죠 일단 또 찾으러 가보자 가 근처에 있는거 같아요 이거 뭐야? 아 헤드샷 맞추기가 이 정도 거리면은 좀 힘들어 정확하게 맞아도 안맞더라구 어 얘들아 얘들아 어딨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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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구우나 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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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롤 롤 랜드하고 릴리하고 대화하는 것이구나 아직 내가 롤 랜드를 안구했는데 벌써 나오나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하는거야 이건 댐지가 너무 약해 스코프라도 달려있으면 모르겠는데 스포코도 안달려있고 정황력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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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참 아닌 것 같고 뭐야 여..여긴데 이거는 좀 싸우기 나쁜데? 이 차는 일단 전투용이 아닌 것 같아요 내구력만 봐도 좀 몸빵용 차인 것 같애 오오오오오호 오 야 어떻게 그게... 난 차만 타면 아무튼 무슨 뭐야...뭐...어떤 게임이든 차만 타면 맘대로 거...이게...풀릴때가 없어 아주 그냥 이게 내리면 밑으로 떨어지려나? 그래 나니...해야지 뭐 이거... 다행히 뭐 괜찮겠다 뭐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데? 이 위로 올라가야되나? 왠지 이 위에 있을 것 같애 왠지... 아이차이씨... 있자... 아 여기...이게 있구나 오오오 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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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에... 어...실드잖아? 어? 어 파란색 실드... 를 얻었는데 477인데? 이거보다 좋은거 아냐? 대기시간이 좀 낮고 반경...이거보다 더 좋은거 아닌가? 어때요? 어느게 더 좋은거 같애? 아 나 잘 모르겠다 가격은... 내가 지금 차고 있는게 더... 비싼데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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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거나 껴도 되요? 그냥 대신 껴야지 뭐... 그거보다... 저... 그거보다... 아... 응? 음... 아하하! 따 좀 밀어내준 마라! 아이씨 앞으로 가면은 밀어내고 앞으로 가면 밀어내고 이씨 안그래도 차가 없어가지고 오래걸리는거 그런거지 않니? 어서오세요 드디어 집에 도착하셨나요? 아휴... 볼도 안들지마 이야... 이 중간... 어! 제이콥스 총이다 아 난 제이콥스... 쪽 총이 정말 맘에 들어 뭐 기관총 빼고 권총도 리볼버 제이콥스과... 어... 바라고 있는데... 예 딱 한발 들어가도 좋아 그 한발이 적을 원샷 원킬 헤드샷 맞춰면 죽일 수 있을 정도면 한발만 들어가도 좋아 권총이 헉... 굉장히 멀었네... 원래 이게 지금 반대로 가는거야 딱 보면 세번째걸 먼저 찾았죠? 야 돌 던지지 말라고 제이콥스거요 제이콥스거 제이콥스 제이콥스 짱짱맨 난 스나이퍼도 제이콥스지 하... 아아아... 아아아... 쒸... 총알없다 총알 좀 채워 이거 밴디트라 이거 연사력이 너무 낮아 엄청인데? 아... 여긴데요 저 위에 있을 것 같애는지 공격 속도가 굉장히 느린가보네